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죠. 오늘 무풍입니다. 오늘은 일본 동부 요코하마 히르타시 난농원의 전시회를 봤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올해는 웨크리안어들이 상당히 많이 놓았네요. 자, 절감하시고, 옆에 주위에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작은 육성으로 전화기였습니다. Brooks- 사태우니까 한국식인 공 tech woman? Brooks- 아주 큰 대자계죠. Bersetang- 쟌她의 Jobben nota 비 nostra. Brooks- 이쪽으로는 안쪽으로는 히르타시 전형적인 카트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토시 출품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사토시 출품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정말? 아, 정말? 아, 작년에? 아, 작년에? 아, 작년에? 아, 작년에? 아, 특별한 fitness 지금은 사토시 출품, 상 beat 스ống 래ити 그리고 이렇게 최근 새로운 품매입니다 displaying camera와 그쪽의 seu prod하기 Mustafa, 첫 번째로 아니요, 빨리 전jen 다장을 색상의 컬러감이 아주 멋있게 안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지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꼭 크기 가까이 무려 1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향이 말 그대로 바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불방울입니다. 실컷 구경하세요. 이거 보려고 하십니까? 그 남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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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